아 이뻐 아버님이 어제 축구하셔가지고 한달동안 선물을 맛있게 먹으세요 장어 자 이 노릇노릇한 장어 좀 찍어줘요 노릇노릇한 장어 좀 찍어줘요 아주 책임이네 오늘 농막에서 지푸식 부부는 지푸식 이래주자 장어 먹고 힘내세요 네 맘먹잖아 부부는 오늘 반 구해줄게 반 구해준다니가 근데 그 안쪽이라서 괜찮겠나 그 전번에 갔던데 괜찮지 않나요? 아 우연이 있어요 아 우연이 있어요 그쪽도 놓고 다른 맛 어디있어? 뭐구나 나랑 결혼해주시겠어요? 동생 잘해줄게요 이리 와요 손으로 와요 우리 둘이 결혼했어요 이거 이건 또 뭐야 우리 자그럼 마에요 하하하하하 끊어라 끊어라 인도라는 하루 했다 다스보기 와 집에서 하는 솜씨 소중도 맨날 방송하대 고춧가루 그때 장미야 완전히 그치? 육남맨에서 뚝! 사세요 뜯지 말라니까 왜 뜯었어? 자기 먹을라고? 여기 왔는데 뭐하고 있어 여기 앉아있어? 테레비도 안 틀어주고 요거는 잠깐잠깐 이거 먹으려고 찍어? 아이 써줘 술 먹을 줄 알아? 부러워 나는 술 먹을 줄 알아? 으악 이제 녹았어요? 너희를 깔고 앉아서 제사연 옷 예쁘죠? 우후 이거 어떤 예쁜 여인이 사준거에요? 내 오니까 배부르라 엣질어버님 감사해요 내 오니까 배부르라는데 야 혼자서 족발 족발 계속 드셨잖아 야 저놈 잘생겼다 누구누구누구